500만 인구,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은 골프를 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골프 웨어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프 패션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른바 MZ세대 골퍼를 공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도심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몰. 여의도 63빌딩 옆면적의 2배에 달하는 이곳은 숙박과 외식, 쇼핑을 한 곳에 모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국내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만든 다양한 컨셉의 패션 브랜드가 한 곳에 모여 있어 고객 반응이 좋습니다. 최근 골프 여풍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 골프 브랜드와 함께 MZ세대를 겨냥하여 골프샵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프숍에는 쿠메스포츠와 클랭클랑, 빅토리즈 등 젊은 골퍼들이 선호할 만한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골프복 시장이 포화하자 최근에는 골프 주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2030 여성 골퍼가 급증하면서 골프 패션에 대한 관심도 다채로워졌는데요. 골프 전용 주얼리 M. 스튜어트는 필드에서 스윙 시 걸림이 없도록 디자인한 점이 특징입니다. 국내외 기업에서 골프 전용 주얼리를 런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제주 CJ클럽 나임브리지에 첫 입점한 이 브랜드는 최근 이스트밸리, 더스타휴까지 추가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골프웨어 시장 규모는 5조 원으로 팽창했는데 산업의 성장세를 이끄는 것은 단순히 골프를 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패션을 추구하는 이른바 2030 골퍼들입니다. 그러자 최근에는 한섬과 K2, 프랑스 브랜드 아페세 등 국내외 굴지의 패션 기업들도 잇따라 새로운 골프웨어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유통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